그렇게 이재명이 싫습니까? 그렇게 이재명이 무섭습니까? 어떻게 전 언론이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물어뜯기에 시작했습니다. 이건 애완견이 아닙니다. 정말 물어뜯기기입니다. 어택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두려웁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말이죠. 국회의원도 잘하면 두 번 세 번 되잖아요. 국민이 뽑아서요. 당대표가 잘하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거지.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 한다고. 독재라고 그러고.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걱정해 주셨습니까? 언론사에 있는 기자분들. 진작부터 그렇게 걱정해 주시죠. 일극체제라고 그러고요. 아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았는데 25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이 뽑아요. 그들이 뽑는 거예요. 당신네들을 언론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독재고 일극체제고 말이죠.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요즘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당신네들보다 더 정보가 빠릅니다. 댓글 한번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몸바쳐 싸우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존경을 보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이사역을 취했고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습니까? 또 한번 대표하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상식입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헌법이 5년 단일제지만 잘하면 두 번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졌다가 또 나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동문회나 아니면 친목 모임도 말이죠. 내가 알려드릴 게 기자들한테. 친목 모임이나 동문회도 잘하면 두 번 세 번 해요. 회장을. 이렇게 상식적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쌩 난리를 칩니까? 이재명 대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극복해서 죽을 꼽이 넘겨서 윤석열 정권과 몸바쳐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당원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라. 라고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까? MBC에서는 전당대회에 흥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MBC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방통이.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으면 그게 흥행입니다. 두 명, 세 명 나오고 다섯 명 나와서 겨루는 거.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투표하는 거. 이거 지금 뉴스 코멘터리 보시는 당원들. 전당대회 날 대표 투표 안 할 겁니까? 다 아십니다. TV조선의 앵커 누구죠? 윤정호 앵커인가? 이 사람은 말이죠. 솔직히 얘기했어요. 자기 두려움을. 이재명 대표가 몽골기병 대장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몽골기병이 뭔가 한 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몽골기병, 여러분. 징기스칸이 대륙을 정복할 때 몽골인들이 다 말을 타고서 대륙 초원지대를 휘날리면서 정복했잖아요. 몽골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온답니다. 몽골기병은 그래서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동성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식량 문제도 이들은 육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 정맥을 잘라서 그 피를 먹고 그 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정맥을, 상처를 암우는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유즈비라든가 요크루트도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유래가. 이들은 이 몽골기병들은 이틀 동안에 130마일을 이동했고 또 사흘 만에 눈이 내린 대초원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기동성과 끈질기고 지배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몽골기병입니다. 이런 몽골기병의 정신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무도하고 아주 무지하고 뻔뻔스러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몽골기병의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그만두고 천천히 공격하고 기동력 있게 급소를 노려서 장기적으로 싸우라고 국민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고 있지 않아요? TV조선의 윤정호 앵커. 그 두려운 몽골기병 두려움을 표로했습니다. 솔직하네요. 아주 윤정호 앵커는. 네. 자, 솔직해서 좋습니다. JTBC도 솔직했어요. 당대표를 두 번 한 케이스는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었다. 유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JTBC 솔직해요. 이재명 대표를 제2의 DJ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백락청 선생도 DJ를 보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제2의 DJ가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를 이재명 대표가 제2의 DJ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실제로. JTBC가 인정했습니다.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 아, 이제 자기의 속마음들을 드러내는 언론들. 오늘 이 자리에서 참 고맙다. 계속해서 속마음을 드러내십시오. 우리는 행간을 보면서 그들의 언론의 속마음을 알 것 같다. 그렇게 두렵다는 거죠. 민주당의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이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다른데 안철수도 얘기했네요. 뭐라고요? 푸틴 따라하기라고. 안철수 아저씨, 당신이나 푸틴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 보십시오. 맨날 철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눈치나 보고 말이죠. 자기 주식이나 잘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푸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권선동이 북한조선 노동당 아류정당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속품 정당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25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이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이 그래요? 조선노동당,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권선동은 국민의힘이 북조선 노동당의 아류라는 것을 실토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현실을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만 언론에서 기사를 왜곡해도 우리는 그 행간을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암만 언론에서 기사하는 것이죠. 아, 이게 이렇게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을 입학하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을 유명합해 découvri운 것이죠.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행간에 맞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이 되어졌어요.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이라니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은 우리보다 아, 이게 이렇게 행간을 만들었죠. 아, 이 영상 과학의 Rotterdam은 아, 이게 card 상상의 모습이 되어졌어요.